뭘 그렇게 수근거려요? 아니에요! 성형한 거 아니라고요! 자연 미인이에요! 다 내 거! 이럴 땐 엄마가 원망스러워! 나? 개콘대학교 일사학번 이수지 난 개대의 여신이 될 거야! 깨르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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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또? 하? 또? 하? 선배 안녕!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! 그래 지나가! 또? 하? 선배! 나 오늘 시험 망쳐서 기분도 안 좋단 말이에요! 수지 시험 망쳤구나? 아 열심히 하더니 안타깝다 그래도 다음 시험은 꼭 잘 볼 수 있을 거야 선배! 아 어색해서 안되겠다? 선배 키워! 마이너스 100점! 아이고 아쉽다 댄스 칼라! 아 나는 어쩌나? 선배가 아직도 내 매력을 모르나 본데 잘 봐요! 지금부터 수지의 매력 발산 타임! 뮤직 큐! 아이고 이쁘다!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! 아 이게 이뻐! 이게 이뻐! 아 진짜! 선배! 정의의 이름으로 선배를 용서하지 않겠다! 아유 한번만 봐주세요! 아유 한번만 봐주세요! 선배 짜증나! 아유 한번만 봐주세요! 아유 한번만 봐주세요! 아유 한번만 봐주세요! 아유 한번만 딱딱해서 못한단 말이야! 아 왜요?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아야야 해요! 아이고 어떡해! 이 뼈만 앙상한 엉덩이 봐! 어떡하지! 아 뾰족한 엉덩이에 손 찔렸어요! 이 속옷 엉덩이야! 에이! 몰라! 꼬미만을 위해 푹신푹신한 회전목마가 되어 드릴게요! 자! 자 타세요! 한 번에 타세요! 네! 나!ed s time 신 pissed 다! 나! Sarah! 뭐야 저런 것들도 연애를 하는데 나도 남자친구랑 놀이동산 가고 싶다 명훈 선배나 데려가야지 뭐 또...또...하? 선배 나랑 놀이동산 갈래요? 아니 네 노...하... 오케이 선배가 우려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막 거기 가면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한테 다 몰려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겠지 아니 사람들 왜 그래요 진짜 내가 그렇게 연예인 같아요? 음... 싸이? 싸이? 응 내가 이거 한번 껴볼래? 뭐 이거 이거 무슨 내가 이거 뭐 싸이 이거 이거? 아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짜 선배 미워 마이너스 100점 아니 1000점 땡 탈락 내 남친 리스트에서 영두체명! 요호! 또다 아 진짜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축구부 킹카 큰지 선배 멋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데리고 다니기 안 창피하지 선배 연습하고 있었어요? 에이씨 뭐야? 지금 개대 여신 이세지를 무시한 거야? 아니 어떻게 그럴 수... 내가 너무 자연미인이라 그런가? 원망스러운 엄마 선배 근지 선배 내려 확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음 배 보여줘 장난하지 말고요 아니 진짜로 선배 근지 선배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? 또 하 알려주세요 또 하 안 알려주면 뮤직 근지는 말이야 깜찍한 여자를 좋아해 깜찍하면 수지지 또 하 또 하 어쨌든 고마워요 선배 플러스 100점 아이고 의미 없다 기분이다 명훈 선배만을 위한 수지의 사랑에 슈욱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또 하 또 하 진짜 근지 선배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 수지야 수지야 축구할 때 네가 꼭 필요한데 나 좀 도와줄래? 물론이죠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공에 바람 좀 넣어줘 더 더 더 우와 우와 완벽해 선배 미워 마이너스 100점 땡 탈락